탕준상 씨는 고양이 집사시죠? 네 맞습니다 집에 촬영 끝나고 가면 고양이들이 경계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제가 고양이를 세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거의 촬영장에 저는 완다랑 같이 놀러 가는 느낌으로 완다랑 놀러 가는 느낌으로 촬영장에 가서 계속 대기 시간에도 많이 놀고 그랬는데 이제 놀고 나면 완다 털이 제 옷에 엄청 막 묻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면 고양이들이 다른 종족의 향기를 느꼈는지 막 낯설어 하면서 저를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씻고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저를 낯설어 하면서 경계했었던 것 같아요 나가서 우리 집사가 누구랑 있다 온 건지 그런 거죠? 뭐야 하면서 응